기상캐스터 배혜지 천아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은 민주주의 발전 토대가 된 5.18 정신을 국가 운영의 기본 가치로 명시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가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강 시장은 어제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 등과 주요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 정책 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오늘 국회 일정 이후에는 옛 방직터에 들어설 더현대 광주 구상을 위해 서울 여의도 현대백화점을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이 다음 달 23일로 확정된 가운데 광주전남시도당 위원장 선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남 도당 위원장은 어제 후보 등록을 마감한 가운데 고용호, 김화진 두 후보가 입후보했으며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당원 투표를 거쳐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광주시당 위원장에는 김정현 후보의 단독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경쟁자가 없을 경우 20일쯤 인준될 예정입니다.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오늘 김성진 광주그린카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광주자동차산업 발전 전반에 대한 정책과 전문성, 자질 등을 검증했습니다. 인사청문위원들은 광주테크노파크원장 출신인 김 후보자가 광주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기획과 기업 지원을 하는 광주그린카진흥원을 이끌 자질이 있는지를 집중 질의했습니다. 광주그린카진흥원은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일대주주이자 지역의 미래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혁신적 자동차 전문기관으로 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동의를 거쳐 임명됩니다. 지진과 폭염 등 심각한 자연재해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재난경보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어제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해 재난경보를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문센터장은 재난문자 경보가 한국어로 발송돼 이주 노동자 등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문자를 보면서도 대피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국 언어재난문자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황제노역 논란 이후 해외에 머물고 있는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이 조세포탈 재판에 5년 가까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늘 열린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 씨는 공판이 열린 오늘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고령인 허 씨가 고국에서 여생을 보낼 생각이 있지만 무분별한 고소, 고발과 수사 때문에 고민스럽다면서 귀국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허 씨는 2007년 지인 명의로 보유한 주식을 팔아 25억 원을 얻고서도 양도소득세 5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기소됐지만 뉴질랜드에 머물면서 4년 10개월 동안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 하세요.